일본군 위안부는 제적사기, 정렬한 지적지번호 저는 남음의 집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국제시리자에 맡고 있는 야지마츠카사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으로서 계속 잊어버리면 안되는 역사 그리고 생각하고 있고 나누미 집을 정상화 제대로 할머니를 위한 그 나누미 집으로 다시 바꿀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온 국민들도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왜 나누미 집 안에서는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내부 고발 직원들이 근로상 특혜를 요구한 자료가 공의 신고의 목적에 대한 의문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다들 코너에 몰려 있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더 버텨야 되는지 그리고 왜 버텨야 되는지. 대략 몇 건인지도 모르게 많은 고소장들하고 그 내용 증명. 이러려고 싸움을 한 건 아닌데. 원영 씨 저 PDC점에서 왔는데요. 여기 나누미 집에서요. 왜 이래요. 나누미 집에서요. 나누미 집에서요. 여행만 지으실 거예요. 어디 왔을 때. 아아악. 소우는 신문 들었어요. 하시면서요. 지난 5월 19일 PDC점에서는 나누미 집에 후원하셨습니까 편을 방송했습니다. 저희를 찾아온 나누미 집 직원들은 당시 충격적인 고발을 했었는데요. 나누미 집에 전해진 88억 원 정도의 막대한 후원금이 정작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를 위해서는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국민적인 공분이 잃었고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잘못된 것이 바로 잡혀서 이제라도 나누미 집이 할머니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공익 제보자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나누미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경기도 광주시 퇴초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누미 집이 있습니다. 지난 4월 나누미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PD 수첩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들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보내온 후원금이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날에서 주는 것 외에는 단 한 푼도 할머니 쓰이는 병원비나 간병비를 지출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소용장을 만들어서 할머니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추어탕도 샀고 할머니 드리고요. 그 X목장이 그렇게 하면 할머니 버릇 나빠진다고 얘기하면서 못하게 하더라고요. 할머니도 소고기 소고기 그렇게 좋아했는데 내가 한번 사주지도 않았다고. 송혜사 할머니 소고기 사주고 아까워 죽겠다. 이렇게 증원들이 다 있는 데서. 후원금이 이렇게 넘쳐라는데 왜 못 쓰게 하냐. 그랬더니 이거는 오로지 그냥 후원금으로 저축하는 거예요. 대표이사께서 이자를 돌려라. 이자를 돌려도 더 큰 돈을 만들어라. 후원물품이 저희가 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연예인들 이름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시장님들이 할머니들 드시려고 쌀도 많이 가지고 오시고 해요. 할머니들에게 들어온 후원 물품 중 일부는 스님들에게 보내졌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 법인 임원의 3분의 2는 조계종 승적을 가진 스님들이었습니다. 이자 수입을 좀 늘려나가야 되지. 그냥 뭐 50억 정도를 그냥. 그래. 그냥 일반 보통 통장에 놀으면 1억 안 붙잖아. 그래 맞습니다. 맞아요. 아까워. 그렇잖아요. 50억이 얼마예요? 2%만 받으면 얼마예요? 한 달에. 캠프트는 너무 비싸. 나중에 이제 그걸 허태식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지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할머니. 제보자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장마철에 그 물건이 그냥 야외 주차장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할머니 물건이 다 섞인 상태로. 후원금의 일부는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 자체로 역사적인 상징인 할머니들의 물건들. 하지만 함부로 방치됐습니다. 비디오쇼 방송을 본 후원자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토로했습니다. 훔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돈과 금은 보물을 갖지 말라라는 게을리. 과연 나눔의 집 운영관에는 잘 지켜지고 있었는지. 조계사를 뒤로 한 이 자리에서 승려로 구성된 대한불교 조계정 나눔의 집 이사진 측에게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방송으로 봤을 때 너무 참담했고 배신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조계정의 그리고 그거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기도 혹은 광주시에 대한 만행을 보았을 때 너무 참담했고. 이 현실이 좀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들이 겪고 계신 고통이 완전히 드러나진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후원자들은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강민서입니다. 나눔의 집 사태를 지켜보던 강민서 씨는 후원금을 원 주인인 할머니들께 돌려주기 위해 기부금 반환 소송에 나섰습니다. 조금 눌렀는데 종교상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그녀는 법정 다툼 끝에 받은 조정 합의금 900만 원 전액을 지난 3월 나눔의 집에 기부했습니다. 저는 기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그 금액을 전달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굉장히 관대한 인식 속에서 제 소송을 진행했고 그리고 그게 할머님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회 풍토인데 저는 그러한 혜택을 받기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채감에서 이제 기부를 선택을 한 거였고 또 그게 할머님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할머님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들은 참외의 뜻을 밝히며 뼈를 깎는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찾아간 나눔의 집.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나눔의 집의 일본인 직원 야지마 체카사 씨가 빗속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마련 선생님이 티켓 들고 계시길래 알 수 없는 분 세 분이 여기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쭉 현수막을 달았어요. 벽에다가 드릴로. 대체 나눔의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 8월 21일. 나눔의 집 정상화 추진위원회라는 사람들이 시설장의 허가를 받았다며 역사관 외벽에 뭔가를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일본인 직원을 겨냥한 반인권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었습니다. 일본인 직원이라는 게 저예요. 왜냐하면 나눔의 집에서는 일본인 직원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저를 보고 일본 놈 새끼가 왜 여기 있느냐. 너는 나가야 한다고. 너는 있어야 할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 저를 볼 때마다 욕설을 하고 몸을 이렇게 밀었는지 저런 식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시절 처음 나눔의 집을 방문한 야지마 씨. 일본 방문객 안내와 통역까지 도맡아야 했던 할머니들이 안쓰러워 나눔의 집 직원이 됐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을 보이던 할머니들도 그의 진심을 받아주었습니다. 제가 여기 나눔의 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가해자의 입장이에요. 그거는 영원히 바뀔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도 할머니하고 같이 지내면서 제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할머니들이 하고 어떤 일을 같이 하고 싶은지 그런 것까지 여러 테마로 할머니하고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할머니들에서도 신뢰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선자처럼 할머니도 해주시고요. 공익 제보 이후 나눔의 집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 고발 직원들과 운영진 간의 갈등이 깊어졌고. 사소한 일에도 시설 측은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나눔의 집 운영 비리 의혹을 제기한 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일단은 경찰을 불러. 그전에는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뭔가를 잘못하니까 경찰을 계속 불렀다. 이런 거를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황당한 경우를 계속 경찰을 부르니까요. 후원금 논란 이후 새로운 시설장과 법인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나눔의 집이 시끄러워진 건 그때부터입니다. 공익죄 보안 직원들을 할머니를 만나지 말라고 공고문을 붙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에 그래서 제가 그걸 뗀 거거든요. 이제 시민단체랑 해서 계기가 끝났으니까. 그걸 뗐는데 떼고 할머니랑 평소처럼 아침에 문화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문화인사를 한 명이랑 만났다는 이유로 경찰에 1, 2일 신고를 했고요. 그걸 뗐다고 오후에 또 경찰에 신고해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 에이포 형제를 뗐다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계속 이제 회계 업무를 넘겨라 이런 식으로 재촉을 하고 성우 스님께서도 법인회계를 안 넘기면 이제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8월 한 20일 경에 이제 저는 사실 고소를 당했고요. 행령으로 이제 고소를 넘겨가지고 제 계좌를 확인을 해라. 이게 다 직원들을 저희 직원들에 한 고소장이 있거든요. 고소장에서 뭐 현재까지 내부고발 직원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만 10여 건이 넘습니다. 나눔의 집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조계종 총무원은 불교 방송과 종단 기관지를 통해 후원금 논란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불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인데요. 후원금 횡령,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내부 고발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긴 채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목적에 대한 의문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기사들도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들을 위해서 공익제보를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급여를 더 받기 위해서나 자기들이 인사상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공익제보를 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직원들을 괴롭힘으로써 이 사태를 종결시키려고 한다라는 의사를 그분들이 한 행동을 통해서 아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눔의 집 시설 측이 공익제보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고 나눔의 집은 이에 불복해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경찰 조사도 받아야 되고 또 전화로도 조사도 받고 참여해서 조사도 받고 너무너무 일도 많아지고 마음도 아프고 벅차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감정들이 계속 쌓이니까 사실 저희도 지치고 이러려고 싸움을 한 건 아닌데 이게 잘하는 일인가 못하는 일인가 이게 앞날이 더 깜깜해지고 지금도 운영진에서는 저희를 어떻게 하면 해고를 시킬 수 있을까 어떤 게 옳고 할머니들에게 잘하고 있는 건지 새로운 직원들 중 일부는 이사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했습니다. 공익제보자들과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재보자를 급박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지금 있는 이사를 도는 게 아니라 어머님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우소고발을 서로 하시는 부분들이 나눔의 집의 정상화를 위해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맞는가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아픈만큼 성숙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이런 것들을 세신하는 기회로 삼고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바르게 정상적인 어떤 길로 가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방송 이후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들은 운영 미숙의 책임을 통감하며 참회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익제보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보를 했던 직원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나눔의 집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시작한 싸움이 오히려 할머니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 새 운영진이 생각하고 있는 정상화란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오해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희는 나눔의 집의 회계 내역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난 5월 PD수첩 방송 직후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나눔의 집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PD수첩이 제기한 의혹들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나눔의 집은 88억의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모집하고도 대부분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비축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돈이 사실은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 그리고 또 정원활동 지원해서 사용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모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실제로는 할머니들한테 사용된 것이 극히 미미한 국민에 대해서 후원자들에 대해서 기망을 해서 금원을 편취한 이런 행위로서 사기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일단 조사단에서는 이사와 감사 전원에 대해서 해입명령을 하는 것이 다당하다. 대한불교 조계종 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원행스님은 총무원장 취임 전 20년 가까이 나눔의 집 원장을 지인했습니다. 주로 큰 행사가 있을 때만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는 스님은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나눔의 집으로부터 1억 3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아갔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이잖아요. 공익법인의 비용은 이 비용을 임금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목적 사업을 달성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상금 임직원 이외에는 임금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상금이 아닌 상태에서 임금을 받아갔던 그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되는 거죠.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는 급여를 환수하게 했고 스님은 돈을 돌려줬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스님에게 간 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눔의 집에 지난 10여 년간의 자료를 살펴보던 중 원행스님과 관련된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나눔의 집에서는 원행스님이 역사관 학예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한국박물관협회에 지원금을 요청했고 원행스님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매달 14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 지원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지원금의 취지대로 학예사의 업무를 하셨어야 맞아요. 그 학예사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전시기획이라든가 혹은 기록에 대한 관리보전이라든가 이런 일을 직접 하셨어야 돼요. 그게 학예사의 업무니까. 당시 제출된 증빙서류입니다. 관련 업무 2년과 4천 시간을 동시에 채워야 딸 수 있는 3급 정학예사 자격증. 근무일지에는 원행스님이 한 달에 20일 가까이 역사관에 출근해 관람객 안내와 소장품 관리, 역사관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원장 스님이고 큰 어른이세요. 원장 스님이 무슨 안내를 하고 청소라고 그래요. 그건 전혀 있을 수도 없고 많이 오시면 한 달에 한두 번이죠. 그것도 바쁘시고 어디 또 해외에 또 간혹 나가시면 몇 달에 한번 오시기도 하고. 당시 역사관장이었던 송월주 스님은 원행스님의 근무 태도가 모범적이라며 근무 평가에서 최고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소장품 관리와 역사관 안내 업무를 했다고 기록된 2009년 9월 5일과 6일 원행스님은 미얀마에 있었습니다. 관람객 안내와 수요 시위에 참석했다고 기록된 날 역시 스님은 4박 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우물 기증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나눔의 집 역사관에서 촬영한 관람객들과의 단체 사진에서는 원행스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학예사로 근무했다는 이 시기. 스님은 전라북도 김제에 위치한 금산사의 주지이자 여러 불교 관련 단체의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학예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그렇다면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받았던 걸까. 원행스님 발견해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이 됐던 건지 이런 것들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문서 보관 기간이 5년 정도 되거든요. 10년 전 자료가 저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지원받았던 학예사 이름 정도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 영상을 다시 살펴보던 중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서 보관 기간이 4년 전 자료가 없어서 받는 것 때문에. 여름상이 많아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받지. 그게 없으면 운영을 잘 지적해가지고. 벌금 문제예요. 이사회에서 언급된 전무관장은 당시 학예인력 지원 사업을 담당한 한국박물관협회장이었습니다. 원행스님에게 지급된 급여는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원장님 신청. 신청. 아니 그 당신은 학대장님이셨으니까. 아 됐다고. 내가 협회장에 연락하라고. 협회장에 연락했는데 확인이 안 돼서 연락 온 거거든요. 그 사실 지급하신 사실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뭐요? 지급하신 사실. 원행스님한테. 그거 나는 몰라요. 그거는. 신청자들이 했는지. 내가 현장이고. 전국에 청재된 그걸 내가 이들이 다 한 번 하고 있어요. 아 그거 세금으로 나간 돈이잖아요. 지원금. 그거 원칙대로 하셨어야죠. 아 나가려면 그래. 자꾸 나는. 나가려면. 나가려면. 당사자인 원행스님에게 직접 물어보기 위해 조계종 홍보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원행스님께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박물관 협회에서 지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 네. 원장 선생님 뭐 인터뷰를 안 하시고요. 네. 잠깐만요. 저희가 뭐 다시 연락을 확인하고 드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원장 선생님 혹시 통화는 불가한 걸로. 하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보조금법이요. 굉장히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이게 국가의 살림살이와 관련된 문제고요. 그래서 이게 돈이 잘못 쓰였다는 거는 그 사람이 개인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을 잘못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요. 그래서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엄청난 범죄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하게 돼도 5년 이하의 징역. 거의 횡령, 배임에 준하는 정도에 처벌을 하는 그런 엄격한 범죄, 법입니다. 나눔의 집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 대해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지난 방송에 이어 이번에도 PD수첩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나눔의 집 관련해서 왜 이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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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day 여행원 지으실 거예요. 어디와서 좀... 손바지. 후원하신 분들한테 하시면서요. 그럼요. 고맙습니다.